이 심에서는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어떻게 보면 감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했고 일부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이런 자자들이나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 유명 연예인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걸까요?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정관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근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완전히 정관위가 사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단순 마약 투약 사범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구분해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남다르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마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 마약이요? 네. 이렇게 듣기만으로도 좀 마약? 이게 사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로 좀 접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는 마약이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보통 마약을 투약을 한다거나 밀반입하거나 이런 것들 다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마약에 대해서 어떤 정의라든지 금지되고 있는 행위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규정을 다 하고 있고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반입하거나 모든 행위들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마약사범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이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7년에 1만 4,123명 그리고 이제 18년에는 1만 2,613명 그리고 2019년에 1만 6,04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0대, 20대요? 저는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대에서도 마약사범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약, 마약 하는데 우리가 아주 정말 좋아하거나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마약 같은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마약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 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그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을 들고 있고요. 향, 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 정신성, 의약품 종류가 무려 260여 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우리가 프로포폴, 수면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졸피뎀 이런 것들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프로포폴은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맞는 경우도 있고 졸피뎀은 최근 고유정 살인사건을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중견기업 오너 2세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나요? 네.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수원 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롱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많은 게 이 심에서는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어떻게 보면 감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었는데요. 지인 2명과 함께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하고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불법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중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매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난 11개월간 구금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참작 사유로 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범행을 인정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점이 이렇게 감형을 해줘야 될 사유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것은 명백하게 증거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범행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데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현직 판사도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사례만을 두고 재벌가나 정치인 자녀에게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에서는 마약 사범 양형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비교가 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만약에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64조까지 벌칙 규정이 쭉 마련이 돼 있는데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소유 환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 강력한 종류에 속하는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상대적으로 약한 의약품을 흡연하거나 또는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약하는 행위보다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밀반입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밀반입해서 투약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실형을 거의 선고를 받는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인사들이나 재벌과 자재들은 마약 투약을 했음에도 아까 그리고 밀반입까지 했잖아요. 투약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벌과 자재들이나 유명인사들, 자재들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형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에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자녀들 중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SK그룹의 3세 최연근 씨도 작년 12월에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이렇게만 봐도 대기업 자재들이라든가 2세, 3세들 거기에 국회의원 자녀들 사실 오늘 소개되지 못한 다른 분들도 더 있을 텐데요. 하나같이 집행유예가 대부분 선고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나이가 그때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대마초 피운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대마초 흡연 혐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일회성이었다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난 사실이 있었고요. 빅뱅의 다른 멤버기도 하죠. 탑 같은 경우에는 4차례나 대마초 피운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16년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마약을 반입한다거나 투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실형을 선고를 받는데 그렇다면 대기업의 자자들이나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 유명 연예인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받고 이것은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명 로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유명 로펌을 이용한다는 건 유명한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어떤 전관예우나 어떤 학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람상조 회장 장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변경을 해서요. 전주 지방법원장을 지낸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담당 판사와 선후배 사이거나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가 재판에 들어오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전관예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근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완전히 전관예우가 사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또 궁금한 게 그런데 이런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를 때도 마약범죄 재범률은 2017년에 36.3%, 18년도에 36.6%, 19년도에 35.6%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범죄 재범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마약을 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성분,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도파민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 양이 50이라고 치면 필로폰을 투여했을 때는 900이라고 약 18배에 달하는 도파민의 양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생성돼서 극단적인 쾌감을 한번 겪게 되면 뇌가 일상적인 소소한 자극에는 아무런 기분도 느낄 수 없고 반응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마약 홍보성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특히 외국계 SNS를 통해서 마약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마약 판매 광고가 줄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들 외국계 SNS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서버도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10대, 20대 국민들이 마약 판매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 거래도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SNS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삭제 요청이라든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외국 업체에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하는 편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국의 삭제 요청을 받아줄지 또 받아준다면 얼마나 빨리 이걸 삭제를 해줄지는 전적으로 운영회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게시물 삭제 요청은 했는데 삭제를 언제 하는지 이 시점 차이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약 광고는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고 인터넷이나 이런 SNS 공간을 통한 어떤 홍보 활성화 때문에 손쉽게 마약도 구할 수 있고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중독이나 재범의 어떤 악순환 이런 것들을 좀 끊으려면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로는 치료보호 그리고 치료감호 제도가 있는데요. 치료보호는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입원을 통하거나 통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것은 마약사범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검찰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는 실형 선고, 실형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치료감호소에 수용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건데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약물치료 제도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것인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1만 2,613명 중에 치료보호와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296명에 그쳤다. 그래서 2.3%에 불과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주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제도를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마약사범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이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이 병원에서도 약물 중독 환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부터라도 마약사범을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단순 마약 투약사범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구분해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약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중독된 경우에는 스스로 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대응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이 중독자들이 회복하거나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장애물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시선을 좀 다양화해 될 바라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 포르투갈에서는 단순 투약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 영역에서 분리를 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대신에 아주 촘촘하게 치료도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단순 투약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비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우려가 아주 컸지만 최근에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선진국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재벌가나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좀 정리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찌 됐든 마약에 대한 부분을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치료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약 사범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긴 했는데 또 나중에 필요할 때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홍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